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용애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황사에서 한 여인의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탄식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김용애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삼국유사의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경덕왕의 음경의 길이가 24cm였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경덕왕은 신충을 앞세워 강력한 개혁정책을 밀어붙여서 중앙집권을 강화해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이런 이상한 기록이 있을까요? 역사학계에서는 개혁을 밀어붙인 데서 보듯이 경덕왕을 통일신라의 왕 중에서 가장 왕권이 강했던 국왕 중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배경 기록에 의하면 경덕왕의 성기의 크기가 8촌이었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24cm가 됩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 경덕왕과 신라 지중왕을 거대한 성기를 가진 왕으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지중왕은 성기가 자그만치 한자 다섯이었다고 합니다. 경덕왕의 예에서 보듯이 왕의 성기가 크다는 사실은 왕의 권력이 그만큼 컸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기록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실제 크기가 진짜 그랬던지 아니었던지 간에 음경의 크기로 왕의 권력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cm 크기의 성기라는 것은 어느정도 크기일까요? 대한비뇨기과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는 평균 12cm라고 합니다. 발기상태의 크기입니다. 경덕왕의 크기는 평균 남자의 두배 크기인 것입니다. 남자 성인용품 판매 어느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니까 한국 남성들의 크기는 11에서 13cm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는 사실 세계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 미국의 온라인 대중지인 허핑턴포스트,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 등의 성격과 개인차이라는 과학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남자의 성기가 가장 큰 나라는 아프리카 콩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콩고 남자는 18cm로 전체 조사 대상 113개국 중에서 1위였고 미국은 12.9cm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은 9.7cm로 세계 최하위 그룹에 랭크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쪽팔리는 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영국의 얼스터대학교 리처드 린 교수는 데이터 수집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에 조금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성기의 크기가 인종과 직접 상관이 있다는 통념을 확인시켜준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진은 호주 보건부가 발표했던 국제성기 크기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의 공지에 있습니다. 어쨌든 경도광은 24cm라고 하니까 실로 놀라운 크기입니다. 경도광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크기에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개혁을 몰아붙였던 왕이었습니다. 경도광의 성기 크기는 그려했던 왕권의 크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지중왕도 왕권의 크기가 큰 왕이었을 것입니다. 신라 지중왕은 그 전까지는 마립간이라고 하다가 처음으로 왕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그만큼 권력이 컸다는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성기의 크기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표기인 것입니다. 경도광이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은 당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범나비의 날갯짓은 당나라 현종이 형도라는 사신을 신라에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사신 형도에게 말합니다. 신라는 군자지 군자의 나라로 자못 서기를 알아서 중국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대가 훌륭한 유학자에서 사신으로 보내니까 신라의 경의를 강화해서 당나라 유교의 번성함을 알리라. 당나라 사신이 형도가 신라에 도착해서 효성왕을 위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하얀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소부리강이 핏빛으로 물들을 것이다. 사신이 형도가 신라에 도착했던 바로 고대목에 딱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암시적인 기록은 불교를 멀리하고 신라가 유학을 국정의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 백제를 쳤듯이 신라도 정벌하겠다는 위협의 말이었습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같은 위협을 받은 효성왕은 크게 급당황했을 것입니다. 효성왕은 마지못해 당나라 사신 형도와 협의해서 유학자였던 신충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인 중시라는 직책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신충이 이러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유학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나라 사신이 형도의 의중으로 알게 된 신충이 신라개혁 추진의 신라개혁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당시 불교국가였습니다. 통일 후 최절정기에 이르렀고 난만한 평화가 무르익던 시기였습니다. 스스로 자족하고 있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나라로부터 유학으로 개혁하라 이러한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신라 내부적 피로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나라로부터 강요된 개혁이었습니다. 효성왕이 당나라 형도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인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소극적인 수용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효성왕의 유언에서 나타납니다. 효성왕이 진심으로 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효성왕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장례를 유교식이 아니라 불교식으로 하되 화장하여 그 유고를 바다의 뿌리라고 유언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효성왕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성왕이 제2 5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경덕왕이 직위하였습니다. 경덕왕은 효성왕의 동생입니다. 효성왕이 아들이 없었기에 동생이었던 경덕왕이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경덕왕이 즉위 2년차가 되었습니다. 서기 744년입니다. 신충을 최고 권력자 자리인 중시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신충은 5년 만에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물러난 신충은 개혁이 좌초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개혁이 추진된지 자기가 개혁을 추진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때 개혁의 기반은 너무도 취약했습니다. 더구나 효성왕이 소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신충이 향가 하나를 짓습니다. 도천수대비가 이러한 제목을 가진 향가입니다. 경주 한길이에 살던 5살짜리 아이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니였던 희명이 희명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분황사 왼쪽 전각이 있었고 전각의 북벽 천수대비 그림 앞으로 가서 우리 아이가 광명을 되찾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배경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길이라는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풀어드릴게요. 한길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고유명사법으로 가라. 한나라 한, 한나라 한,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갈림길 기, 즉 한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갈림길에 섰다. 이것은 유학적 개혁. 신충이 추진하였던 유학적 개혁, 즉 한화정책이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개혁의 주관자였던 신충이 해임되자 개혁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사신이 형도가 신충에게 신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지침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신충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충이 해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신라의 개혁은 폭풍 속을 나침반 없이 가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 배는 항해하다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신충은 개혁이 좌초될까봐 우려하였습니다. 도천수 대부가의 원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짧지 않은 향가였습니다. 이 향가에 대한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고조며 둘 손바닥 모허누아 천수관음천 아해 비살발 두누오다 주문손 주문 눈을 두럽는데라 하단사 그스시 그 코티 노 따라 아으으 나의 기티샬단 노태 쌀자비야 큰고 이상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이상한 말을 신라의 말이라고 합니다. 14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현대의 우리는 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괴하기 짝이 없는 만일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괴하기 짝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천수 대비가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천수관음을 부르며 두 손바닥 치는 안악이라 분항사 북벽 천운수관음 앞이라 기도로서 밝음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안악이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천개는 손 천개의 손에 있는 눈들 하나는 아래껏에게 풀어주고 하나를 제하여 주시라 두 개도 많다고 하는 것이 나이라 천개의 눈 중 하나사 가엾은 아이에게 베풀시고 안악이 탄식하고 있나니 야 아싸야 나이라 사신이 형도가 남기고 간 개혁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오세아에게 주시고 풀어주며 쓰실 것은 자비뿐이어야 자비뿐이어야 하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구절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천수관음을 부르며 두 손바닥 치는 안악이라 분황사 북벽 천수관음 앞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더 이상 제가 풀어드릴 필요가 없죠 절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기도로서 밝음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안악이다 아까 말했죠 아이의 어머니 희명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밝음을 베풀어 달라 눈을 보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안악이 바로 희명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천개는 손 천개의 손에 있는 눈들 천수관음에는 손이 천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천개에 눈이 다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천개는 손을 가지고 있고 그 손에는 손마다 하나의 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 것에게 베풀어 주고 하나를 제하여 주시라 이건 뭐냐 손에 있는 눈을 그 천개 중에서 딱 하나만 아이에게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하나를 제해서 아이에게 하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도 많다고 하는 것이 나이라 천개의 눈 중 하나사 가엾은 아이에게 베풀어 주고 그러니까 두 개도 필요 없다 단 하나만 달라 그 하나를 정말 우리 다섯살 먹은 가엾은 아이에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계속 빌고 있습니다. 안하기 탄식하고 있나니 야 아싸야 이 소리들은 야 아싸야 이것들은 배에 노를 적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뿐이라 사신 형도가 남기고 간 뜻을 아는 사람이 그렇죠. 당나라에 사신 형도가 와서 야 신라의 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네가 중시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획을 책임져라 계획을 책임지되 이렇게 하라 이렇게 뜻을 자 뜻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중시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다른 사람을 앉히고 나가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라 나라 사신 형도가 남기고 간 계획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세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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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주시고 주시고 풀어주며 쓰실 것은 자비뿐이어야 자비뿐이어야 하고 그러니까 오세아에게 눈을 주고 눈을 손에 있는 눈을 풀어주면서 그때 천수 대비가 쓸 것은 자비뿐이다 그러게 자비만 주시면 된다 당신이 우리에게 거대한 것을 힘이 드는 게 아니다 오로지 자비만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도 천수 대비가는 해독이 어려운 향가였습니다. 은유의 숲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풀기까지는 은유의 숲 속에서 오랫도록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비추어주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명의 아이가 5세 5살을 먹고 실명하였다는 바로 그 사실하고 신충이 중시에 임명되고 5년이 되던 해에서 그 자리에 물러났다는 사실 바로 이쪽과 저쪽이 둘 다 5년이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향가의 벗 최규흥 선생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가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최규흥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도 천수대비가로 가는 길 천년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최규흥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집단지성에 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천년이 한가의 비밀을 푸는데 댓글 같은 것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단지성은 우리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집단지성의 힘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천수 대비가의 배경기록에 따르면 경주 한길이에 살던 여인 희명의 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실명이 되었습니다. 신충이 중시에 앉아서 개혁을 추진하다가 해임되기까지의 기간도 5년이었습니다. 둘이 둘 다 기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규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기초로 해서 도천수 대비가의 해독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신충이 중시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오세아의 실명에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뜻할 것입니다. 개혁이 어둠 속을 헤매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나라 사신 형도는 당나라로 가기 전 신충에게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지시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신충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충이 자리에서 해임되고 맙니다. 당나라 형도의 의중을 모르는 사람들이 중시자리에서 앉아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개혁은 어둠 속을 헤매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실명한 아이가 길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천수 대비가에는 여러 개의 고유명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시죠. 한길이 안악의 이름 희명 오세아 분항사 천수대비 등등등 고유명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이 고유명사들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야 작품의 제작의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유명사의 뜻은 작품의 제작의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고유명사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길이 다시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길이의 한자는 한나라 한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한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학을 최초로 국가통치의 중심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인은 갈림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길이는 한화정책 즉 유학적 기록이 유학적 개혁이 기로에 서게 되었다.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충이 추진하였던 유학적 개혁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항사를 보시죠. 이 분항사 뜻을 찾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 걸렸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항사는 잘 아시다시피 선덕요왕 때 지은 석탑 모전석탑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항사니까 선덕요왕과 연관 지어서 해독을 아무리 하려 해도 분항사에 들어있는 뜻을 찾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고유명사법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무슨 뜻으로 쓰일 것인가 이것을 저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의 성기 크기가 24cm 정도로 크고 그 사실에서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분항사의 분 자는 향기롭다 할 때 그 향기로운 분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 기운이 한창 왕성하다 분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기운이 한창 왕성하다. 성기 크기와 경덕왕의 개혁의 추진 왕성하게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분항사의 분이 전부다 연기 같이 공통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국의 황제로만 봤는데 바로 임금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기운이 한창 왕성한 임금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경덕왕인 것입니다. 첫째 성기가 크지 않습니까 왕성하죠. 두 번째 개혁을 왕성하게 추진했죠. 두 개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일 개혁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추진했던 왕이었다. 이 사실을 분항사라는 이름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항은 기운이 한창 왕성한 임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분항을 신라의 경덕왕으로 풀게 되었습니다. 고유명사법으로 본 분항사는 강대한 당나라가 아니고 왕성하게 개혁을 추진했던 경덕왕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희명 희명이라는 고유명사죠. 이건 쉽습니다. 바라다히 밝을 명입니다. 오세아이가 광명을 다시 찾기를 희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인 희명은 분항사 북벽 천수대리 앞에서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빌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이 이 뜻은 동시에 개혁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희명은 누구를 누구와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신충이 희명이었던 것입니다. 개혁은 5년 만에 주관자였던 신충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충이 해임되었습니다. 5살 아이는 5년 만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신충을 잃었다라는 신충이 해임됐다라는 사실을 시력을 잃었다라는 말로 은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충은 개혁정책에 바로 눈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천수대비라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천수대비는 천개의 손으로써 큰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께서는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 그저 자비만 있으시면 되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뜻이 바로 천수대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수대비도 역시 누구냐 경도광을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황사 북벽에 천수관음은 무엇이냐 북벽이 뭐냐 참으로 까다롭고도 흔한데 까다롭습니다. 북쪽이라는 것은 왕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 신하나 아랫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절하고 절하고 말합니다. 제사 지낼 때도 우리가 후손들이 남쪽에 있고 조상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의 조상을 향해서 우리가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분황사의 북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왕성한 왕을 바라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로 경도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토천수대비가가 만들어진 후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향가가 만들어진 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중식 자리에서 물러났던 신충이 13년이나 지내서 서기 757년에 상대등이라는 신라의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상대등이라는 직책은 신라 귀족 회의의 최고 주제자입니다. 명실공이 신라 귀족을 대표하는 자리인 주제자입니다. 상대등은 이 구제 이 구제를 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신충이 이 향가를 지을 때는 1등 힐 제 악복 이 글자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천개나 되는 눈 중에서 하나를 드러내서 지금 누구죠? 아이에게 불쌍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뜻으로 향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담아서 문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지신명이 이 문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1등 힐 제 악복 악복은 빼버리십시오. 보은이니까. 1등 힐 제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1은 첫째 간다 할 때 1등 할 때 1입니다. 등을 상대등 할 때 등을 상대등 상대등 상대등을 한자로 줄여서 등 창 기파랑 할 때 기파랑을 기랑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향가에서는 압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힐은 우리말 발음으로 을입니다. 소리 울리다 을 보원입니다. 제는 바로 여기에 마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가 덜다 손에 있는 눈 하나를 덜어서 아이에게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벼슬을 제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뜻 그대로 읽어보면 1등 자리 첫째 자리인 신하로서의 첫째 자리인 상대등을 저에게 제수하해 주십시오. 이러한 뜻으로 향가의 신 천지 귀신은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향가의 신은 가끔 가다가 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향가를 이해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향가의 신이 위 원문 속에 있는 등이라는 글자를 그만 상대등이라는 직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충이 나에게 상대등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충을 상대등의 태도로 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황당한 소리라고 하겠으나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향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도광이 신충을 상대등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신충은 다시 신라 개혁의 중심인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그는 신라의 개혁을 다시 주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신충이 추진하였던 개혁을 한화정책 한 나라로 한 나라화하는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충이 이때 추진하였던 신라의 개혁이 개혁이 지향했던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학을 최초로 도입했던 한 나라가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면 신충이 한 나라를 본받고자 했으니까 그 바로 그 한 나라의 내용이 신충의 개혁 추진과 흡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역사서에는 신충이 추진했던 개혁의 내용이 약간의 편린들만 나와있지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추진했던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보면은 당시 신라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는 한 나라의 무죄 한 무죄라고 합니다. 한 무죄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학자 동종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이 좋겠다 해서 동종서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유학에 의한 나라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한 무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종서의 안은 왕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도 많습니다. 신라가 보면은 동종서의 안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충에 의한 한화 정책은 당연히 동종서가 안권 강화를 했으니까 신충도 당연히 왕권 강화를 핵으로 했을 것입니다. 신충이 상대 등에 임명되고 추진하였던 개혁의 내용들이 일부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기록해 보았습니다. 신충은 신충은 상대 등에 임명되고 바로 두 달 후에 3월부터 작심하고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개혁조치는 공무원들의 급여체계를 왕창 개편해 버리고 관직의 이름과 전국의 지명 거의 모두를 중국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화정책이죠. 그런데 관직 이름만 바꾸었겠습니까? 내용도 무지하게 바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떻게 바꾸었나 그건 안 나와 있고 관직의 이름과 전국의 지명을 바꾸었다. 이것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충은 먼저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월급에 해당되던 녹봉을 없애버리고 월급을 없애고 즉 다시 말해서 월급을 없애고 대신 땅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무원들이 월급 대신 받는 땅을 녹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월급을 안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로 앞으로 네가 먹고 살아 이렇게 하고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녹봉제가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재검토 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충은 전국의 지명을 일괄적으로 개정해서 중국식 한나라식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읍면 단위까지 건드리지 않은 지명이 없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우리로 말하면 장관 산하겠죠. 중앙 각 부서의 명칭도 대대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명칭만 바꾼 게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떤 기능을 하도록 바꾸었는지는 세부적인 기록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 외교 정책 외교 정책도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당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이 눈에 띕니다. 원래 신라는 통일전쟁 때 처음에는 당나라와 연합군을 편생했으나 당나라가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니까 당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나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를 우리 한반도에서 쫓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라와의 관계가 매우 서운해졌겠죠. 그러다가 아버지 성덕왕 때 와서야 당나라와 우호관계가 조금 복원됩니다. 그것을 경덕왕이 하나정책을 펴니까 당나라와의 관계를 아주 우호적으로 싹 바꿉니다. 거의 해마다 당나라로 사신을 보냈고 당나라도 호응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와 과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일본과의 관계는 아주 냉랭하게 유지합니다. 일본에서 사신을 보내오니까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국 통일전쟁 당시 외국은 수만명의 군사를 보내서 당나라와 신라와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백종강 전투에서 지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나라가 외국하고 친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뒤로 외국하고 신라가 친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안들은 딱 잘라버리고 당나라와만 우리하고 친하게 하십시다. 저는 저는 뒤로 다른 짓을 안 합니다. 이런 개혁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현대 중국과의 관계에 빗대어서 당시 경도강의 개혁정책이 어떠한 정책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누군가가 입법 사법 행정권을 손에 쥐고 종신직인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더니 행정책위를 와장창 손보고 전국의 지명을 모두다 한자로 싹 다 바꾸어 버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싹 바꾸어 버렸다는 것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합니다. 공무원의 급여체계도 완전히 뜯어 고칩니다. 월급 지금까지 월급을 주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월급 대신에 어떤 상점이나 농장이나 기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 재주권 벌어먹고 살라. 그리고 나라에 와서 이래라.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은 지금 친중 정책을 완전히 강화하고 일본에서 왜 그러냐 하고 특사가 오니까 너 자식 하면서 내 쫓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완전히 소용돌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경덕왕이 그냥 개혁한다 이게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소용돌이 아주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덕왕은 왕성한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다. 왕성하다. 그것이 분왕사의 분왕이다. 그리고 그것을 암시적으로 성기의 크기에 비유해서 표기하였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덕왕은 거대한 개혁을 신충을 앞세워가지고 왕성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인이었던 효성왕은 당나라 사신이 와서 피비렛날 할 거다 이렇게 이업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당나라의 요구를 그냥 마지모드에 수용을 하는 척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덕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유학자인 신충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개혁에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적이 아니고 경덕왕 스스로가 신라를 완전히 뜯어고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덕왕 스스로가 개혁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신충정도는 이제 피레미가 된 것입니다. 경덕왕은 강력한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던 중국식 통치제도를 신라에 도입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덕왕이 추진했던 개혁은 달리 표현하면은 자신의 왕권 강화 조치이자 한화 중국화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통일전쟁 과정에서 비대해져 있던 귀족 세력을 억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덕왕이 거침없이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도련 흉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해성이 출현한 것입니다. 신라에 밑 불길한 조짐이 터질 듯합니다.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민심이 불안감에 터질 듯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